사막영산자 사막영산자 해볼게 에이지가 만약에 20이라 해볼게 만약에 이게 무슨 뜻이다? 나이가 20살보다 크면 자 스트링이 뭐겠어 인트가 정수면 스트링이 뭐야 어 그치 이는 뭐다? 뭐 문장이야 문장 이해되니? 자 여기다 뭐라고 해야돼? 성인 여기 해보자 여기까지 알겠지? 자 잠시만 여기다 이 품은 다 들어가지? 네 위성년 성년 자 뭐라고 나올까? 이렇게 자 나이가 20이잖아 그치? 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? 참이지? 참이면은 여기 들어가는거고 아 성년이 나온다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은 자 이게 사막영산자 사막영산자는 미니 이 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물음표랑 콜론을 봤다 그러면은 얘가 뭐다? 조건이야 얘가 참이면은 요 물음표 뒤에선 보면은 이제 요걸로 2등분 돼있잖아 좌우로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뭐야? 좌 거짓이면 우 그러니까 참이면은 성년이 살아남는거고 어 얘가 거짓이면 미성년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살아남은게 요거에 의해서 뭐다? 여기로 쏙 들어간다 이해됐지? 이게 상영년산자야 어